맞고요. 흘려줬습니다. 빙글돌면서 조동건 오른쪽 연결 크로스에 올라갑니다. 슈팅! 왼쪽으로 밀 나갔습니다. 지금도 서정진이 또 골 냄새를 맡고 지금 슈팅까지 날려봤는데요. 함성민 골키퍼와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화성FC 정말 완벽한 공격이었는데요. 지금은 공이 함성민 선수 얼굴에 맞다 보니까 함성민 선수가 좀처럼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워낙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